어떻게 형이 좀 알려줘?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공군이 인정한 최초의 여성비행사는? 제이가 요즘 야근이 많다 그러는데 걱정돼 죽겠네. 제이라고 내 여동생인데 셰프거든. 가끔 일이 늦게 끝나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자기는 괜찮다 그러는데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걱정돼서 동생 일 늦게 끝나면 항상 데리러 갔었어. 이럴 땐 오빠가 옆에서 지켜줘야 되는데. 오빠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가야지. 이럴 땐 오빠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가는 거야 눈치 없이. 넌 죽어도 절대 안 돼 이 새끼야. 내가 언제 못 돼. 우리 접근 후 존재. 우리 둘러싼 Darling. 우리 집을 가면 또 필요가 없어. 우리 집으로 가면 다운 더이 들어. 우리 집으로 가면 다운 더이상은 날씨가 너무 좋은. 우리 집으로 가면 다운 더이처럼. 우리 집으로 가면 다운 더이상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.